1. 나는 나날이 좋아질 것이다. 한 초등학교 교실의 구푼이라고 합니다. 매일 아침 아이들은 이 구푼을 읽는다고 하는데요. 낭낭하게, 나는 나날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.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죠. 매 순간 좋아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요. 그렇게 나아간다면 결국은 행복하고 또 발전적인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. 고단하다고 또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나 자신에게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명상카페 원정입니다. 명상사회 원정입니다. 명상사회 원정입니다. 명상사회 원정입니다. 명상사회 원정입니다.